우리 132기 비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치료의 열매들이 흠직하게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물 마시는 법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은 그냥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물 마시는 법이 따로 있을까 그러나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만드신 그분께서 특별히 이 지구에서 육적인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큰 피조물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지구가 더러워졌을 때 다시 깨끗이 씻어서 새것으로 만드는 치료제로 수많은 치료제들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노아홍수 때 지구가 너무 죄가 관용 차고 넘치자 이대로 써먹을 수는 없겠다 그냥 버리지 않고 또 한 번 씻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치료제가 뭐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로 씻었어요 그 뒤로 깨끗하게 좀 살았으면 좋을 텐데 또 죄로 이 지구가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뭘로 씻겠다 그랬어요 불로 한 번 또 청소하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영원히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라 그러면 병들고 죽는다 그랬는데도 그냥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먹다 보니까 이 몸이 다 질병으로 더러워졌어요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당해라 한 번 망가진 것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씻어서 새롭게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독소로 더러워졌을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씻어볼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치료제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안과 밖을 잘 응용해서 씻을 수 있는 것 최고의 천연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료법을 제대로 알면 이 모든 종류의 질병들을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이 지구를 청소하는 것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불을 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수치료 가지고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소나물을 불로 바싹 태워가지고 만든 숯을 사용하는 수치료법 이 두 가지만 잘 응용을 하면 웬만한 종류의 질병들은 깨끗이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몸이 70%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몸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물이 잘못됐다는 거 이 속에 있는 물이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마셔주고 외부적으로 몇 도의 물을 몇 도 정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멀리 벗어난 이 몸이 새로 입력되는 이 아주 좋은 물의 파장과 물의 질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동화되면서 놀랍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도 93%는 물로 채워져 있고 폐, 간장 이런 장기도 86%가 물이고 뇌는 85%가 물입니다 근육은 75% 제일 단단하다라고 하는 뼈조차도 50%가 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물을 지금 이미 잘못된 물이 여기 흐르고 있어서 생긴 문제이니까 좋은 물 또 너무 차가워졌다 이 속에 있는 물이 그럼 좀 따뜻한 물, 이 물의 성질을 잘 활용하면서 치료를 하면 어떤 것보다도 부작용이 없고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몸이 건강한 상태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얼음이 배겼어요 너무 추운 데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차지요? 얼음처럼 차지요? 막 쓰리고 가렵고 아프고 그럴 거예요 병원 가서 약 발라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운 것을 원래 상태 따뜻한 것으로 돌리기를 원하면 따뜻한 거에 갖다 대면 그 따뜻한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따스함이라 할지라도 이 살에다가 쇳덩어리 따뜻한 걸 대면 온도는 똑같을진 모르지만 뭔가 촉감이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사람 몸이 얼음 속에 묻혀서 죽어갈 때 제일 좋은 것은 난로 옆에 놓는 것도 좋지만 뜨거운 쇳덩어리 묻어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재질이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열기를 가진 사람이 위퉁을 벗고 그리고 껴안아주면 그게 제일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절한 열기요 또 같은 재질이 붙었으니까 가렵든지 좀 아프든지 까칠까칠하든지 뭐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살아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몸에 가장 많은 물질은 물이니까 똑같은 온도일지라도 물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몸 어딘가 망가졌을 때 구성성분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 속에는 물이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이 물을 정말 건강에 좋은 물을 속으로 마셔줘서 그 더러운 독소는 땀이나 오줌과 대변으로 자꾸 버려주고 자꾸 새것 마시고 하면 언젠가 새 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마셔가지고 씻는 것보다 이 피부 쪽은 겉에 있는 물로 또 치료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가렵부분기별 2권 587페이지에 보면 수치료법의 효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저들이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법이고 또 외부적으로 응용하였다고 하면 목숨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효능은 죽을 목숨이 살아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물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법을 보는데 이 물을 잘 마시는 법을 배우면 건강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찾아볼 길이 없고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마셔줘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이 활동을 하면 에너지도 나오지만 필연적으로 뭔가 움직일 때는 저 뒤에 끄름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듯이 찌꺼기가 나오고 독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줘야 우리 몸이 여전히 건강할 텐데 독소는 자기 발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가느냐 물에 흘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데 적게 마셔주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일 예민한 세포인 두뇌 세포가 알아차려요 야 이거 물이 부족한데 그러면 두뇌가 돌아가면서 나온 여러 가지 독소들을 다 버려주지 못하니까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면 무슨 느낌이 와요? 이게 잘 안 돌아요 멍 하고 뭐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잘 안 돌아가 친구 이름도 뭐더라? 생각이 안 나 자기 전함으로도 생각이 안 나 물이 부족할 때 이 두뇌 활동이 둔화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속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피부 세포는 보이지 않습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마치 좀 마른 배춧잎처럼 좀 푸석푸석하고 쭈글쭈글하고 윤기도 없고 탄력이 없어요 피부가 탄력이 없어요 정말 미인이 되기를 원하면 맨날 마사지 크림 발라서 될 게 아니고 쭈글쭈글한 데다 발라봤자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면 세포의 물이 꽉 차오르기 때문에 토동통통하고 탄력이 있고 윤기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생기고 한 12% 정도 부족하면 탈진 상태 빠지고 죽습니다 12% 부족하면 또 물이 부족하면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신장에서 걸러내가지고 오줌과 함께 버려줘야 되는데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물을 함부로 버리면 큰일 나니까 잘 안 버려요 그래서 독소는 가능하면 많이 모으고 물은 조금만 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조절 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몸속에 이 독소가 풀어지지 않고 너무 응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돌멩이처럼 굳어버려서 여름에 물은 안 마시고 계속 테니스 치면서 땀만 흘린다 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결석이에요 또 쓰레기가 많은 곳에 병원균이 많이 득실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니까 이 물을 함부로 못 버려요 물이 충분히 들어오는 사람들은 독소 하나만 있어도 버려 뭐 버려도 또 마셔주는데 계속 버려주니까 독소가 여기 쌓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은 독소가 오랫동안 몸에 남아있게 되어 있고 그 독소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병원균들이 와서 집을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또 그냥 같은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은 적게 노폐물은 많이 오줌으로 버려야 되니까 오줌 색깔은 좀 어떨까요 노란 오줌을 많이 쌓여요 노르스름하고 탁한 오줌을 많이 쌓여요 그냥 오줌 색이 노란 거지 그 사람은 평생 물을 적게 마신 사람이에요 맑은 물색으로 나와야 됩니다 쌓는지 안 쌓는지도 모를 정도로 맑은 물색으로 나와야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들은 또 물을 적게 마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수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걸 잘 안 마셔주니까 음식과 함께 들어온 수분을 하나라도 더 뽑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이 음식 찌꺼기에서 물을 너무 많이 뽑아가니까 대변은 말라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가락으로 파내야 될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변 변비가 와요 변비 환자들은 일단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또 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면 독소를 바로바로 버려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감염도 되고 독소는 많고 그러다 보니 염증도 잘 생기고 몸에 열이 많아요 항상 미열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우리 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셔주지 못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질병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얼만큼 마셔야 되니까 그냥 느낌대로 마시면 안 돼요 물 마시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오신 참가자들 중에서 초짜인지 오랫동안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인지 밥 먹는 시간 보면 딱 알아요 뭐 보면 알까요? 안 물어봐도 알아 오면 또 친절한 정신은 있어서 밥을 딱 먹자마자 물 한 잔을 딱 마시고 또 같이 먹던 사람들 것까지 한 잔씩 다 또 떠다줘 이건 볼 것 없이 초짜입니다 물 마시는 법조차 모르는 거야 어디서 막 열심히 건강법칙 배우고 다녔다고 해도 이건 초짜 중에 초짜예요 물 마시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건강을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물을 얼만큼 마시면 좋을까 실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십니까? 물을 마시는데 얼만큼 마셔요? 자기 느낌으로 됐어 할 때까지 마십니다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 마시는 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배우기 전에는 절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그룹에게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달리게 했어요 달리기를 하게 했습니다 계속 물을 안 마시고 달리기 했더니 3시간 정도 달리고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달려 왜? 땀으로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보충을 안 해냅니까 달릴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장살할지라도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너 원하는 만큼 마셔 네가 마시고 싶은 만큼 이만하면 됐어 할 정도 충분히 마셔 그리고 달리게 했더니 딱 물 마시는 것 하나밖에 차이가 없었는데 6시간을 달리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두 배의 활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아우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충분히 자기 느낌으로 마셨다라고 생각할 때 물은 좋은 것이니까 더 마셔 자기가 마시고 싶은 느낌보다 더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7시간 반을 달리고서도 아직도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보약 중에서도 최고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될까 일단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과학적으로 물을 얼만큼 마시는 게 정답인지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한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체중이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그런 사람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운동도 했겠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활동을 아주 평균 정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이 몸에서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다 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보는 대변 소변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들어 있죠 거기도 그래서 그걸 다 재보니까 1.6리터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오줌이 자기 몸에서 하루 종일 얼마나 나오는지도 평생 싸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아주 감도 못 잡아 감도 못 잡아 이 500ml 보통 물병으로 몇 병 나오는지 꼭 재봐야 됩니다 한 병 나오나 반 병 나오나 이 정도로 감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할 때 꼭 재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할 때 그 정도 나오지만 몸이 아프다? 일단 그 오줌 양이 달라져요 그런데 기준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복수 차는 사람들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오줌 양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즘 뭐 굴러다니는 게 물병이잖아요 500ml짜리 거기다 받아보셔야 돼요 하루 종일 전체 싼 것이 그 500ml짜리로 몇 병이 나오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거나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만큼 보통 때 쌌는지를 알아야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 때 두 병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통 때 마시던 물보다도 두 병을 더 마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두 병을 더 마셨으면 틀림없이 두 병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두 병을 더 마셨는데도 두 병밖에 안 나와요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복수로 가입입니다 복수가 얼마나 찼느냐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소변으로 평균 1.6리터가 나오고 보통 사람들 땀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땀이 안 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땀구멍이 막힌 거예요 여기 찜질방에 가면 서서히 땀구멍이 열어져 처음에는 40분이 돼야 땀이 나던 사람이 계속하면 이제 땀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10분이면 땀이 다 나 이게 땀구멍이 막힌 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땀을 다 받아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0.5리터 정도 나와요 500ml짜리 한 병, 한 병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오겠죠 찜질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숨 쉴 때도 입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입김도 이게 물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나갔으니까 이것도 500ml짜리 한 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로 또 땀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증발하는 그런 물이 또 500ml 정도 나오고 합해서 맨날 밥 먹고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보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3.1리터 정도의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간 것만큼은 또 들어가게 해 줘야 언제나 70%의 물이 몸속에 채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쌀도 이렇게 밥질 때 보면 햅쌀이냐 묵은 쌀이냐에 따라서 물을 넣는 양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분 함유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반찬을 하루 3끼 먹을 때 그 속에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포도당이 되면 얘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산소와 비타민 B1이 딱 한 자리에 만나면서 태워져요 그러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에너지와 함께 물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다고 하면 0.1리터 정도의 물이 세포 속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보통 먹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물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5리터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자 그러면 우리가 3.1리터를 썼으니까 3.1리터를 썼고 새로 생긴 것은 1.6리터를 생긴 거죠 1.5리터, 0.1리터 합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물로 마셔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를 마셔줘야 되느냐 3.1에서 0.6를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1.5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나간 것만큼 언제나 채워지면서 이 70%의 물을 우리가 보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리터 그러면 한 잔을 200ml짜리로 마셨다고 하면 한 몇 잔이 돼요? 2, 8, 2, 16, 8 잔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보통 8잔, 그래서 6잔 내지 8잔이라고 하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나는 쟤보다 2배가 세포가 많은데 그럼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건 한 60kg 체중 가진 사람의 얘기이고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셔야 될까? 체중을 kg으로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0.3을 곱한 것만큼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kg 체중이 나간다 그럼 물을 얼만큼 마셔야 돼요? 0.3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3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게 마시는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물은 가능하면 복수가 차는 사람 아니고는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물은 언제 마시라고 그래요?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전 사이에 마셔야 만듭니다 왜 그럴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초짠 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아무 때고 마시면 되지 물 마시는 시간이 따로 있느냐 일단은 밥 먹을 때 물을 말아먹든지 국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거 특별히 배우지 않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러죠 그러면 무슨 손해를 보는가 하면 음식을 씹을 때 침이 나오는데 이 침 속에 11가지의 보석이 같이 분비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나오고 또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리파제도 나오고 또 이 병원균이 혹시 들어 있을까 봐 얘와 싸워주는 항체, 면역글로블린 A도 나오고 또 바이러스와 균과 싸우는 락토페린도 씹을 때 침과 함께 분비가 되고 균을 죽이는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라이소자임도 이때 나오고 또 오토파지 쓰레기 청소해 주는 오토파지 효소인 리소솜도 일부 섞여 나오고 또 과상화수수와 같은 강력한 활성산소를 싹 중화시켜주는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항산화제도 들어 있습니다 또 노화를 방지해줘요 뼈와 이빨과 혈액을 잘 만들어주는 홀몬인 이 파로틴 그래서 이게 잘 나오면 늙지 않아요 이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젊어 보입니다 노화 방지 홀몬이 나와요 또 NGF라고 하는 뇌신경을 잘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때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면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리고 열 번째는 뮤신 이 치석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뮤신이 나옵니다 열한 번째는 거스틴 맛을 느끼게 해주는 미래가 나이 들면서 다 죽죠 얘를 잘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스틴 홀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씹을 때 열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홀몬은 농도가 중요해요 농도가 중요한데 밥 먹을 때 물을 말아먹었고 국을 말아먹었다 다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물 말아먹거나 국을 말아먹으면 엄청나게 평생을 손해를 보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 몸 부속이 아주 부실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안 먹는다고 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문화죠 국문화 찌개문화 이거 이거 고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국이나 찌개가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먹는 거죠 그냥 젓가락으로 건덕지 좀 건져 먹든지 수저로도 어떤 사람은 국물만 쭉 빨아먹고 건덕이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최소한으로 국을 한 사발씩 퍼다 먹는 것은 다 희석이고요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국 없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침 희석 문제는 끝났으니까 꿀꺽 삼킨 다음에 그 다음 물 한 잔을 바로 마시면 되지 왜 두 시간이나 있다가 마시라고 그러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침이 하는 일은 이제 괜찮은데 밥을 먹자마자 바로 마시면 이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갔는데 위장에서 이렇게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평균 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바로 물을 마시면 위산이 또 희석이 돼요 위산은 염산인데 이건 염산이 단백질을 녹이는 겁니다 똑같은 염산이라도 두 배로 희석됐다 안 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래서 식후 몇 시간은 지난 다음에 마셔라 두 시간은 지난 다음에 마셔라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여기서 씹은 다음에 오래 안 씹고 바로 꿀꺽 삼키면 침 속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있으니까 오래 씹을 시간은 없고 그냥 막 털어넣고 그리고 나중에 차 타고 가면서 침만 계속 위장에다 많이 쏟아 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일리가 있을까요? 하여튼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100번 씹는 게 답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아까 얘기한 11가지 침과 함께 나오는 효소는 농도도 중요하지만 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pH가 6.7 내지 7.0 사이에서만 이 침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제는 작동을 합니다 이때만 그런데 그냥 털어넣고 그 다음에 계속 침을 위장에다 넣으면 위장에서 얘가 다 소화시켜주지 않겠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와요 위장에는 위산의 농도는 1.5 내지 pH가 3.5 아주 강산입니다 얼굴에다 부면 얼굴 다 타버릴 정도로 강산이에요 단백질만 녹는 것이지 탄수화물은 끝이에요 입에서 있는 동안에만 얘가 분해가 되지 위장으로 들어가면 침이 위장으로 들어가도 아무 일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에서 침과 함께 100번 씹을 정도는 가지고 놀아줘야 된다 다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물 마시는 것조차도 건강을 위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깨끗한 물로 70% 정도 몸속에 신선한 물이 채워져 있어야만 몸 세포들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 기계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이게 쌓이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깨끗한 물 생수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 갈증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갈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곤고한 것 우울증 이건 이건 손가락 부러진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아 저 남자하고 살면은 아 요 좀 외로운 마음이 좀 없어질까 혹시나 하고 살아봤더니 살아보니까 역시나야 때려쳐버렸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면 좀 괜찮을까 몇 명이나 갈아쳤다고 그래요 다섯 명이나 갈아친 사람 마음은 오죽하겠어 만족한데 목표인이 갈아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남편 다섯 식이나 갈아치운 것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남편 다섯 식 갈아치웠다고 소문은 동네 우물가에서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 물 들어오는 시간은 못 나가 그래서 해가 그냥 쨍 내렸지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봄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생명수 예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물리적인 물만 마시지 말고 이 영적인 생명수 꼭 받아 먹으면서 우울증 싹 사라지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곤고함 마음의 허전함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이 우물가를 한낮 뜨거운 그 대낮에 나왔었던 이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이 걸렸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수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신 그 순간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지 내가 드디어 내 빈 가슴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남편을 드디어 만났다 이 사람이 지금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물 길러 온 사람인데 물똥이 조차 내려 던져버리고 동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를 찾아가서 낮잠자는 그 시간에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내가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 드디어 차고 넘치는 행복이 여기서 가득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남편을 만나셔서 내 이 허전한 가슴을 가득가득 한 번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쩌면 꼭 나 같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가 좀 이 허전한 이 마음을 무엇을 의지하고 살면 좀 메꾸어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젊은 날에 참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걸 가져보면 좀 행복할까 젊었을 때 뭐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심각하게 그래 권서방을 남편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미국식으로 결혼을 하면 성이 누구 걸로 바뀌어요? 남편 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살면 이 빈 가슴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김대중 씨 자택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권서방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름을 불러보니까 앞으로 읽어도 구원일권 뒤로 읽어도 구원일권 이건 그냥 딱 맞춤이야 아주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 갑자기 죽지 삼김 씨 중에 누가 하나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랬는데 사형 원도 당하지 뭐 하지 마르코스 대통령 그때 같이 죽었어요 와 이게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권서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좀 돼보자 그래서 지서방하고 살고 명예가 있으면 좀 행복할까 지일권도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한번 해보자 식일권은 좀 어떨까 하고 해봤는데 너무 허무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담배 피고 술 피고 마음껏 해봤는데 아 이게 이게 너무너무 실망이야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성서방은 어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남편으로 모시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신 것처럼 저도 대학 2학년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서 이름을 딱 불러보니까 양일권 아 이게 너무 이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양일권입니다 여러분 허전한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남편으로 모시고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마시고 또 이 설악산에 정말 그 신선한 치료의 샘물 마시면서 이 모든 독소다 청소해 건져 버리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백세 넘게 사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